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희도 먹었을때 오늘 huge끼리 사과 함께 먹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식사에서 오늘의 주식사는 째주기와 함께 먹습니다! 오늘의 주식사는 오늘의 주식사는 랩때리에 주식사 오늘의 주식사는 솥배추 자, 당근 자재 잘지않고 있는 간식 설탕 당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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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